이제 기타 설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위키는 로고, 스킨, 확장 기능 이외에도 다양한 설정들을 사용자 편의에 맞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행하는 것들은 해당 코드를 localsettings.ph 파일 최하단에 삽입한 다음에 localsettings.ph 파일을 위키 폴더 내에 업로드하면 해당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외부 이미지 허용하기인데요 미디어 위키는 기본적으로 위키에 업로드한 이미지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지를 따로 업로드하지 않고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 wg-allow-external-images를 true로 해주면 되는데요 localsettings.ph 파일의 최하단에 이렇게 wg-allow-external-images를 true 하고 세미클론 넣고 저장해 주신 다음에 이걸 위키 폴더 내로 업로드하면 위키에 해당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창으로 띄우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위키 내에서 하이퍼링크를 눌렀을 때 새로운 창으로 열리는 대신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 번거롭다면 이렇게 wg-external-link-target을 블랭크로 설정함으로써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블랭크로 설정할 경우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새창에서 해당 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권한이 없는 사용자의 문서 편집 막기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위키에서 누군가가 열람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편집하는 것이 껄끄럽다면 이 wg-group permission을 edit을 false로 둬서 다른 사람의 편집 권한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위키는 오직 나만이 글을 쓰고 편집할 수 있는 위키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위키 가입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wg-group permission을 create account 부분을 false로 설정을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local settings.php 파일을 위키 폴더 내부로 올리게 되면 다른 사람이 미디어 위키에 가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디어 위키 추가 설정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구요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